쌍둥이 1200상을 대상으로 한 영국의 연구에서도 신체활동이 적은 사람이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활동적인 사람에 비해 탈로미어 길이가 짧았습니다.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생활습관을 바꿨더니 탈로미어 길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있습니다.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신체활동 시간을 늘렸더니 탈로미어 길이가 길어졌습니다. 탈로미어 길이는 딱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 가능하거든요. 그렇게 단기간에 변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생활습관의 변화, 좋은 식생활습관, 운동,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짧아지는 게 느려질 거고 또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. 요구 전체활동 시간을 알려주세요. We'll be right back. Let's go. We'll be right back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We'll be right back. We'll be right back. Bye.